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조계종의 연탄 나눔이 아이 연탄맨이란 이름으로 활발히 펼쳐지고 있는데요. 연말을 맞아 아이 연탄맨이 찾은 도심 쪽방촌 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직접 동참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가파른 오르막길 사이에 위치한 서울 홍재동 개미마을. 평소 인적이 드문 이곳이 노란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과 스님들로 북적입니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과 포교사단, 불교 포럼이 펼치는 연탄 지원 캠페인의 주인공 아이 연탄맨들입니다. 세상을 지키는 무적의 캐릭터 아이언맨과 연탄을 합성한 아이 연탄맨 캠페인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의 표정엔 생기가 가득합니다. 이번 아이언탄맨 캠페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행스님의 손에서 출발한 연탄은 15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인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80가구에 만 6천 장이 배달됐습니다. 힘겨운 주민들의 허기진 배를 잠시나마 채워줄 쌀과 라면도 함께 전달돼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참 올라오시기가 힘드신 뒤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이렇게 좋은 선물 쌀 그런 거 주셔서 잘 지내겠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불자들의 정성어린 손길이 추운 겨울에 한껏 움츠러든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 홍재동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